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사기나 위정이나 무고나 이런 것이 많은 나라입니다. 인구수 대비하게 되면 일본보다 수백배 이런 많은 사기사건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그 개인적인 사기가 결국은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는가 하니까 권력을 도독질하는 공직선거 사기까지 만련된 겁니다. 이런 사기는 당내 경선은 물론이고 각종 조합장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중학교 이런 반장 선거까지 이제 여러분들 사기가 만련한 세상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코앞에 여러분들의 이익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무관심하고 침묵하고 그냥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데 익숙하지만 제가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 사안 때문에 대한민국은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고 국민들은 결국은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나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